제가 호커풀이다 보니까 눈화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제 여름이라 수영장도 가고 싶은데 번질까봐 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호커풀인 분들은 이렇게 라인이 없으면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물놀이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분크림까지 다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진정 보습효과가 있는 미스트를 뿌려주세요.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외부 활동을 하면서도 메이크업 한 후에 수시로 덧바를 수 있도록 오늘은 실키한 제품을 선택해봤어요. 광대나 이마나 코같이 많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외선 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여름철에는 땀이나 물에 깊게 지워질 수도 있고 얼룩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는 간단하게 피부톤 보정만 할 건데 얼굴 외곽 쪽 부분은 제품을 많이 안 묻혀주시는 게 좋으세요. 음영이나 쉐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쉐딩에 효과가 있어요. 코커풀인 분들이 제일 걱정이 많이 하시는 부분이 라인이 많이 번지거나 쉽게 지어지는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눈 두덩이에 유분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머를 손등에 소량 덜어서 눈 두덩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언더랑 속눈썹까지 쓸어주는 느낌으로 한번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눈 두덩이에 유분 잡는 베이스를 발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눈 두덩이 전체에 유분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펴 발라주시고 언더까지 가볍게 쓸어주세요. 라이너를 그리기 전에 이렇게 번지는 거와 찍히는 거 방지를 위해서 미리 뷰러를 해드릴 거예요. 뷰러를 찝을 때는 찝어서 올리지 마시고 찝어서 내려주시는 게 텐션 때문에 훨씬 더 컬감이 이쁘게 나와요. 물놀이에도 지워지지 않는 아이라이너로 그려드릴게요. 라인을 양 조절을 못해서 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손등에 들어서 양 조절을 하시면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세요. 후커프링 분들은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섀도우로 블렌딩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느낌보다는 지워지지 않는 라이너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으세요. 혼자서 그리실 때는 거울을 보시고 속눈썹 가장 가까운 쪽으로 라인을 바짝 그리신 후 꼬리 쪽만 자연스럽게 빼주세요. 마스카라를 사용하기에는 물놀이라든가 땀에 너무 금방 처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마스카라보다는 픽서 제품을 사용할게요. 픽서 제품을 사용할 때도 마스카라랑 같이 눈썹 끝부분 쪽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틴트는 자주 덧바르지 않아도 되고 유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물놀이할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입술 안쪽으로만 바르시고 양쪽을 한번 모아주세요. 립브러쉬가 있을 경우에는 바깥쪽까지 자연스럽게 펴주시고 없을 경우에는 면봉으로 바깥쪽까지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그리고 틴트만 바르고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입술이 너무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SPF 기능이 있는 립밤을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